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싸워야 되거든요 오늘 제대로 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싸우는 일들이 많고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싸울 수밖에 없고요 친하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게 내버려요 그러면 관계가 아예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서로 안 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서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안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싸우는 게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감정을 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으로 사고 판단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 감정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상처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아니면 분노에 차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거 갖고 또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럴 때는 잠깐 멈추고 마음을 정리한 후에 다시 이야기해라고 하면서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모두 쏟아내버리면 상대방이 감정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면 관계는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습관이 되면 이 관계가 다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반드시 싸워야 된 상황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라 싸움이 났다면 이미 상대방은 나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때 무작정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무조건 싸우려고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가 난 상태라면 왜 화가 나 있는지를 먼저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화가 난 걸 계속 쏟아내게 되거든요 이때 쏟아낼 때 이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지 혹은 그 사람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데 감정을 해소시키려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말을 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표출해서 내 감정을 모두 표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기술을 하거나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감정의 정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 명명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방식들은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명료화하거나 명명화하는 것은 글쓰기 방법이 정말로 좋아요 자기 감정을 글로 서술하면 감정이 정리가 되고 자기 절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싸움 도중에 글쓰기 시간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듯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경청만 잘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정서 명명하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얘기 좀 해줘 아니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설명해줘 이거는 서양식 화법이라면 내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데 나 좀 알려줘 나한테 설명 좀 해주고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감정 쓰레기통이 되게끔 만들려면 미안한데 지금 이거는 나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쏟아내는 것 같아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줘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거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하는 걸 충분히 들어주기만 해도 이 둘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마지노선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있죠 용은 영린이라고 하는 비늘이 있습니다 영린은 목에 반대로 나 있는 비늘을 얘기를 해요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화가 나서 이 영린을 건드린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고 하죠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린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이 마지노선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혹은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싸우거나 갈등 상황이 심화되는 경우에는요 모르는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한 사람이나 적어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하고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지노선을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에 싸우다가 실수로 그 선을 넘게 됐다면 그때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면 그 마지노선 건드린 게 잘못이에요 보통 싸움을 했을 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계속 나쁘게 번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잘못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 도중에 결국 마지노선을 건드렸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감정 싸움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면 일단 사과하고 싸움은 정리하세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잘 지키면서 제대로 싸우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left 林 거